선수들이 세컨샷을 하는 지점에서 보면 왼쪽의 벙커가 핀에 굉장히 가깝게 붙어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. 그렇죠. 벙커에서 핀까지 공간은 한 6, 7미터 정도밖에 없습니다. 그 좁은 공간에 완벽하게 올리는 허윤회 선수. 대개 세컨샷을 100미터 안쪽에서 100미터 언저리 아니면 약간 안쪽에서 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라이만 좋으면 공격적으로 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왼쪽 핀일 때는 좀 까다롭습니다.